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의 여파로 간이 주점과 맥주집 폐업이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영업 중인 간이 주점과 맥주 전문 업소는 각각 246곳과 1,069곳으로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7.1%, 16.5% 줄었습니다. 노래방도 전년 대비 4.6% 줄어든 반면 온라인 판매업과 펜션, 게스트하우스, 실내스크린골프장은 증가세를 보여 오히려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맙습니다.